이제 우리 갓도라의 두 번째 코너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보고 오셨죠? 없어졌어요 지난주에 온앤오프가 그걸로 고생하고 우리가 알았지 아 이건 방송이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오늘 마이틴한테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망하지?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부담을 갖지 마 알겠습니다 오! 게시양 마이 웨이 댄스를 마이틴이 정해주시면 동작을 저희가 그걸로 쭉 쓰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비담을 갖지 마! 형이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약간 텀이 없는 거 뭐요? 이 코너 없을까? 이 코너 없을까? 서른다섯인데 오케이 어떻게 그럼 한 번 마이 웨이도 해줘야지 아이고 시작 하고 둘이서 마이 웨이 하면서 둘이서 일자로 돌아간다 어 그럴까요? 아 그럼 카메라 우리가 광대로 보이냐? 마이 웨이 때 그냥 기어가면 안 돼? 기어가라고? 아 이거 기어가면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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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형 서른다섯이라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게시양하고 마이 웨이하고 돌아서 댄스? 네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아 아무데로 돌아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 누가 뒤돌자 그랬어 자 준비 둘 셋 게시양 마이 웨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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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 오마이 갓돌아이 또라이 또라이 아 오부마 아 오부마 아 오부마 맘스터치 아 오마이 갓돌아이는 맘스터치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게시양 마이 웨이 댄스 성공하면은 아이돌 챔프라는 앱이 있어요 네 아이돌 챔프 앱에 일주일 동안 배너 광고가 올라갑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우 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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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네 다른 사람들에게 아 근데 국헌이가 오 섹시한 척을 기가 막히게 하네 갑자기 시작하자 하자 오 깜짝 놀랐어 난리야 쏘아 남성매 폭발이야 와 이런 거 깜짝 놀랐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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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C배드 나오면서 하고 가다가 노래가 바뀔 거예요 바뀌어도 그대로 쭉 가야 돼 노래 부르기 나 어려울 거 같아 차압 1, 2, 3 I think about you 난 이 모든 게 어려워 Oh baby it's true 널 깔고 싶어 넌 마시오 정규 저 파도처럼 자꾸만 밀고자 한 개 오 잘한다 날 미치게 만들어 뭐야 오 맞았어 맞아? 박자 맞았어 지루 nineteen 오 괜찮대 ỹ 노래 안 부르고 한번 해볼게요 dádada 따 괜찮다 내 인공적인 term satisfactory 괜찮다 노래 안 불러야 돼 노래 불렴 중단이야 머릿속으로 하고 있나봐 머릿속으로 뭐 있어, 그럼! 오, 이게 되네? 오, 이게 되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지금 와서 치명적인 척하지 마! 지금 와서 혼자 갑자기 다 틀려놓고 갑자기 이러고 있어! 아, 나 봤어, 봤어! 아니, 처음부터 불안했어, 태빈 씨! 아니, 걸렸어, 걸렸어! 노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씹이는데 왜 틀린 거예요? 잠깐, 근데 고맙다! 네, 네? 이 코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 재밌다! 오, 살렸어, 살렸어! 오, 괜찮네! 태빈 씨가 걸렸으니까, 전체에 태빈 씨가 이제 멤버들한테 미안하다고 뽀뽀를 하는 거고, 저희가 뽑은 한 명은 그 뽀뽀를 제외합니다. 1등만! 제일 잘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제외시켜줍니다. 아까 이거, 이거 누가 했지? 제가 엉덩이 흔들려고 그랬어. 한 마디도 안 붙여내려고요. 여기요. 저요. 저요. 아, 오케이! 지니가 제일 잘 쳤어! 아, 어떤 거였어? 지니가 제일 잘 쳤어! 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숨이 안 죽으세요! 미안해! 네! 아우! 미안해, 미안해! 나 너한테 별로 안 하고 싶어, 알았어. 아 진짜 못 빨개져, 어떡해. 아 진짜 죄송해요. 아 귀 왜 빨개져? 뭐야. 귀 빨개지면 이상해. 너 마음이 있나? 귀 밀어서 봤는데. 간다. 와 이거 진짜 대박, 여기. 진짜 싫어해요, 저희 팀 멤버들 이런 거. 아 이거 진짜. 쩍쩍 소리가 나요. 아 뭐야, 쩍쩍쩍. 아 쩍쩍 소리. 아 진짜 컷. 이렇게 온기가 다가오면 우선은. You are the answer to my heart.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마이 갓도라이. 또라이. 시 배드 갑니다. Let's get it. 똥 또똥 똥 이게 힘들어. 아 정말 진짜. 어려워, 어려워. 지금까지 통일이야, 지금까지 통일이야. 어? 아 아니야, 통일이야. 지금까지 통일이야, 지금까지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 뭐야? 어 이거 세다, 이거 세다. 대박, 어 독하다. 우와 진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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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뭐야, 노래 아니다, 이 분. 야, 노래 아니다. 야, 노래 아니다. 맞어, 맞어, 맞어. 왜 이렇게 어딨어요? 나 보고 있어. 와, 멘탈. 갑니다. 자, 지리 지리다. 야, 이거 뭐야. 아, 여기 멋있는 자리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와. 아, 안 끝났어? 안 끝나는 거야? 20뿐인데. 아, 왜요. 아, 아직 틀리진 않았어. 끝까지 하는 건가 봐. 뭐야? 랩한다. 랩한다. 어, 탭. 태빈이 태빈이. 어떻게 이게 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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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근데 이거 이상이 향수 뿌렸나 됐죠? 향수 뭐야? 향수 뿌렸나? 향수 뿌렸나? 뭐야? 향수 뿌렸냐?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일단 저격 아니에요 저격 여러분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아이돌 챔프 배너에 올라가는 거는 확정 와이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빨리